하늘의 무한한 깊이에 빛나는 별, 우주의 은하가 춤을 춘다. 안드로메다와 우리의 우주, 그 크고 작은 세계의 만남,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. 은하의 충돌은 천문학에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. 이 충돌은 현재로부터 약 45억 년 후에 예상되는 일입니다. 이 두 은하는 서로에게 접근하고 있으며 우주 공간의 중력 작용에 의해 서로를 끌어당기게 됩니다. 이런 은하 충돌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초기에는 두 은하의 가장 밝은 별들이 서로 충돌하여 별들이 파괴되고 다시 조합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. 이러한 과정은 별의 운동 경로를 바꾸고 새로운 별이 생성되며 또한 블랙홀과 같은 중력적으로 특이한 천체들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. 이 충돌은 은하의 모양과 구조를 바꾸며 새로운 은하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두 은하가 서로 완전히 합쳐지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충돌 후에 두 은하가 분리되어 다시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. 이러한 은하 충돌은 우주의 진화와 은하의 다양한 형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또한 이러한 충돌은 별과 우주의 다른 현상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가 우주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. 우주는 끝없이 변화하고 환상적인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두 거대 은하가 충돌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우주의 극적인 흐름 중 하나입니다.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의 충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환상적인 장면 중 하나일 것입니다. 첫 번째로 두 은하가 서서히 접근함에 따라 우리는 점점 더 특이한 변화를 관찰할 것입니다. 각 은하의 나선 팔이 뒤틀리고 늘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초거대 진량 블랙홀은 서로를 끌어당기며 강차건반을 형성할 것입니다. 이 과정에서 새로운 별들이 탄생할 것이며 우리는 이 환상적인 별 탄생의 순간을 지켜볼 것입니다. 그 다음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주의 엄청난 에너지를 목격할 것입니다. 두 은하가 부딪히면서 별들은 서로 흩어지고 가스들은 섞이며 새로운 별들이 형성될 것입니다. 우리 태양계는 새로운 은하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여정을 경험할 것입니다.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는 두 은하가 서로를 지나치고 다시 충돌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볼 것입니다. 이때 거대한 조석고리 형태의 나선팔이 만들어질 것이며 두 은하의 중심부에 있는 초거대 진량 블랙홀이 서로 접근하면서 강력한 중력파를 방출할 것입니다. 마침내 두 번째 충돌이 일어나면 더 큰 현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. 두 은하의 별들은 더욱 섞이고 가스들은 합쳐져 새로운 별들을 형성할 것입니다. 우리 태양계는 새로운 은하의 바깥쪽 헤일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. 두 은하의 초거대 진량 블랙홀이 합쳐지면서 거대한 중력파를 방출할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두 은하가 완전히 합쳐지면 우리는 새로운 거대한 타원 은하인 밀콤에다가 탄생하는 순간을 지켜볼 것입니다. 이 은하는 현재 존재하는 타원 은하와는 다르게 중심의 밀도가 낮을 것이며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나선 팔과 조석 꼬리로부터 남은 별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헤일로를 가질 것입니다. 이런 과정은 우리가 어떤 큰 은하의 충돌에서도 볼 수 없는 환상적인 장관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. 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끝없이 춤을 춥니다.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보았습니다.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가 만나 우주는 빛과 그림자로 가득할 것입니다.